경남도 의원들이 경남교육청의 이념 편향성을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에 빨치산토벌 등 군경의 과오가 부각된 6.25 전쟁 내용만이 담겨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락 의원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 단체들이 도교육청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통일교육 내용은 교육부 등의 감수를 거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